제가 리허설 때 잠깐 뵙고 좀 굳여서 다시 가는데 아까 뵙도보다 더 이쁘실 것 같아요 눈이 더 뻗겨서 가시면 네 감사합니다 혁신질 인사는 여기서 말하고 자기소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걸그룹 주인 밴드에서 함께 활동하다가 각자 손으로 전행한 이후 오늘 이렇게 공식 쇼케이스를 통해서 환불하게 된 가수 세빈, 시윤입니다 네 여기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이랑 미디어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무대를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잠시 뒤로 등장해주시고요 네 자 지금 방문 순서를 가실 텐데요 기자분들하고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토타입입니다 먼저 핑크천사 아 이거 부터 치웠죠? 핑크천사 세빈께서 먼저 포토타입을 갖겠습니다 세빈양 네 네 네 네 네 왼쪽으로 한 번 돌아주시고요 네 네 또 오른쪽으로도 한 번 봐주시고요 네 또 오른쪽으로도 한 번 봐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대위기의 작은 악동 래퍼 시윤영입니다 어우 발라네요 좋아요 네 네 정면이 향기 한 번 서주시고요 네 네 왼쪽으로 한 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으로 봐주시고 네 왼쪽으로 봐주시고 네 다음에 오른쪽 네 네 네 다시 정면으로 가장 자신이 높은 곳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네 내 얼굴이 고치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부터 세빈 양과 시윤영의 다이나믹 컴백 쇼케이스 본부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아, 제가 세빈 양이 의선을 달아입고 있거든요 네 우리 여기 호흡 좋겠어요 네 네 준비하겠어요 네 네 바로 쇼케이스 본부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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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돼